오늘의 동아 강아지 호랑이 이야기 전라도 장성에서 광주로 가려면 고개를 넘어가야 합니다. 옛날에 이곳에는 역원이 하나 있었어요. 역원이란 여행 중인 관리들이 하룻밤 쉬어가는 역원을 말합니다. 역원을 지키는 사람을 원직이라고 하는데 장성에 있는 역원의 원직이는 손님들을 잘 모셨대요.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해 돌보아 주었습니다. 원직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어찌나 지극한지 날마다 산신령께 어머니의 건강과 장수를 빌었어요. 산신령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오래오래 사시게 해 주십시오. 산에는 못된 짐승들이 많은데 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원직이는 산을 향해 음식을 차려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원직이는 모처럼 시간을 내어 산넘어 마을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역원에는 마침 손님도 없어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올 생각이었지요. 원직이는 산길을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늙은 스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원직이의 얼굴을 알아보고 원직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자네 이 늦은 시각에 어디를 가는가. 예, 오랜만에 친구 집에 갑니다.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예, 스님. 자네 참 대평스러운 친구로군. 오늘 밤 어머니를 해치려고 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올 텐데 역원을 비워서야 되겠나. 원직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역원으로 돌아가야지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직이는 발길을 돌려 오던 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원직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내 이야기를 마저 듣고 가게. 오늘 밤 호랑이가 찾아오면 어머니는 자꾸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할 거야. 용변을 보고 싶다. 밤바람을 좀 쐬고 싶다. 목이 마르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말이야. 이때 어머니를 밖으로 내보내면 호랑이 밥이 되고 말지.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든지 어머니를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되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역원에 갈 호랑이에 대해서는 내가 좀 아는데 언젠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난 이제 고기라면 신물이나 맛 좋은 잡쌀죽이나 한 그릇 먹었으면 원이 없겠어. 그러니까 미리 잡쌀죽을 쑤어서 밖에 내놓으라고. 그러면 호랑이가 어머니를 해치지 않고 순순히 돌아갈 거야.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대로 꼭 하겠습니다. 원직이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허리를 펴니 스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스님이 어디 가셨지? 연기처럼 사라지셨네. 혹시 산신령님이 아닐까? 원직이는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알려준 대로 찹쌀죽을 쑤어 한 그릇 마당에 내놓았어요. 또한 어머니에게는 절대로 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드디어 밤이 되었어요. 원직이는 어머니가 누워있는 방에서 어머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이 이슥해지자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졌어요. 호랑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펄쩍 뛰어올라 지붕을 넘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얘야, 밖에서는 외할아버지가 부르시는구나. 나가봐야겠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원직이는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어떻게 오세요? 지금 밖에는 호랑이가 와있어요. 절대로 나가시면 안 돼요. 원직이는 어머니를 강제로 앉혔습니다. 호랑이는 밖에서 날뛰고 있었어요. 앞마당에서 뒷마당으로 뒷마당에서 앞마당으로 지붕을 뛰어넘으면서요. 그러자 어머니도 방 안에 얌전히 앉아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뒤가 마렵구나. 어서 뒷간에 다녀와야겠다. 목이 타는구나. 물 한 바가지만 마시고 오마.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때마다 원직이는 우악스럽게 어머니의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호랑이가 잠잠해졌습니다.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니 마당을 어슬렁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호랑이가 잠잠해지자 어머니도 잠잠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누워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마당 한구석에 있는 죽그릇을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죽그릇 쪽으로 가더니 죽그릇에 코를 밟고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원직이는 문구멍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됐다. 호랑이가 잡살죽을 먹고 나면 순순히 돌아가겠지. 호랑이는 찹쌀죽이 너무너무 맛있었던 모양입니다. 죽을 다 먹고도 더 먹고 싶은지 빈 그릇을 긴 혀로 계속 핥는 것이었어요. 원직이는 그 모습이 애처러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을 또 쑤어줄 테니 내일 다시 오너라. 어머니만 해치지 않는다면 죽은 얼마든지 줄 수 있어. 호랑이는 원직이의 말을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여권에서 나와 산으로 돌아갔어요. 다음날 밤 호랑이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원직이가 끓여놓은 죽을 맛있게 먹고 갔어요. 죽의 맛을 들인 호랑이는 날마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원직이가 정성스럽게 쑤어놓은 죽을 배불리 먹고 갔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권에서 살게 되었어요. 원직이는 호랑이를 강아지처럼 키우게 된 것입니다. 호랑이는 정말 강아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권에 오는 손님들을 전혀 해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꼬리를 흔들며 사람을 따랐거든요. 원직이는 밖에 볼 일이 있으면 호랑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천리길도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원직이를 모코라고 불렀습니다. 호랑이를 키우는 사람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권이 있는 고개는 호랑이를 키운 고개라고 해서 모코치라고 불렀답니다. 그렇게 원직이는 평생 호랑이를 키우며 즐겁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엽전 고개 이야기 옛날 충청도에 어느 고갯마루에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박서방이란 사람인데 그 고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지독한 구두새였어요. 박서방은 절대로 외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음식을 주었다가 그 값을 뜯길까봐 겁이나 서였어요.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잖아. 그런 작자들 때문에 외상은 사절이야. 박서방은 늘 이런 말을 하며 꼬박꼬박 음식값을 받았습니다. 주막에서는 음식을 팔 뿐만 아니라 잠도 재워 주었어요. 그리고 그 고을에는 주막이 박서방네 밖에 없어서 박서방은 큰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평생 혼자 살았어요. 결혼을 하면 처자식이 생겨 양식을 축내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 결혼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박서방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으면서도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없어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줘야 했어요. 뒷산 양지바른 곳에 박서방을 묶고 돌아온 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주막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주막에 남아있는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박서방이 평생 구두새짓을 하며 악작같이 돈을 모았잖아. 재산을 물려줄 자식 하나 없이 죽었는데 그 많은 돈이 어디에 있을까? 그야 물론 박서방만 아는 곳에 숨겨놓았겠지. 그럼 이 주막 안에 있을까? 그 돈만 찾는다면 큰 부자가 될 텐데. 마을 사람들은 술을 마시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눈에 불을 켜고 주막 안을 뒤졌어요. 하지만 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서방이 도대체 돈을 어디에 감춰놓은 거야? 혹시 집 밖에 비밀 장소가 있는 게 아닐까? 글쎄 워낙 겁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많은 돈을 집 밖에 숨겨두지는 않았을걸. 그러면 집 안에 돈이 있어야 하잖아. 샅샅이 뒤져도 안 나오는걸. 마을 사람들은 돈을 찾다가 끝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 주막은 먼 길을 가는 낙은 애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늘 비어있는 집이기에 누구나 편히 쉬어갈 수 있었지요.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주막은 점점 폐허가 되어 갔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아 집 안에는 거미줄이 쳐지고 먼지만 수북하게 쌓여 있었지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흉가로 변해버린 주막에 주막에 낙은의 한 사람이 잦아들었어요. 날도 저물고 비도 와서 하룻밤 쉬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집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입가에 피를 흘리는 귀신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이 집에 괜히 들어왔나 어째 겁이 나는걸. 나그네는 더듬더듬 방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먼지투성이 요와 이불이 깔려 있었어요. 여기서 잠깐 눈만 붙이고 가지 뭐 금방 새벽이 될 텐데. 나그네는 이불을 들추고 요 위에 몸을 눕혔습니다. 여행을 하느라 피곤한 탓인지 금세 잠이 들었어요. 비는 다음날 점심때가 되어서야 그쳤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밭에 가려고 고개를 넘었다가 주막을 기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 사람이 살지 않는 주막에 집신이 다 있다니. 마을 사람은 주막으로 들어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순간 그는 비명을 질렀어요. 방 안에 낯선 남자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뒤부터 이 주막에는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졌습니다. 고개를 넘던 나그네가 하룻밤 쉬어가려고 주막에 들면 다음날 아침 어김없이 시체로 발견되는 것이었어요. 저 주막은 귀신 나오는 집이야. 사람이 들기만 하면 모두 죽어 나온대. 귀신이 해코질을 안아봐 살아남는 사람이 없는 걸 보면 주막에 대한 소문은 온 고울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날이 어두워지면 주막을 얼씽거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주막에서 좀 떨어진 마을에 사는 한 총각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귀신 나오는 집이 있다고? 거참 재미있네. 내 손으로 귀신을 잡아볼까? 총각은 원래 배짱이 도둑하고 겁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귀신이 나온다면 제 눈으로 한번 보고 싶었지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귀신을 잡고 싶었습니다. 총각은 밤이 되기를 기다려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몽둥이가 쥐어져 있었어요. 총각은 방 안으로 들어가 등잔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밤이 이슥해졌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방문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벼랑간 웃음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총각은 겁을 모른다고 하지만 그 순간 머리털이 쭉 뼛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온몸이 떨렸지요. 총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귀신이 온다고 해도 정신만 차리면 잡을 수 있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가만히 귀 기울여 보니 그것은 발소리라기보다 엽전 소리였습니다. 엽전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집안을 삼킬 듯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총각은 천장을 향해 병력같이 고함을 질렀어요. 네 이놈 귀신이냐 사람이냐 어서 썩 나오지 못할까 그러자 엽전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그러더니 천장 판자 한짝이 떨어지며 느닷없이 천장에서 사람의 다리 하나가 쑥 나오는 것이었어요. 총각은 까무러칠 듯이 놀랐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때 심장이 멎어버리거나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총각은 달랐어요. 귀신을 잡아보겠다고 발목을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그랬더니 다리가 쑥 빠지며 천장에서 와르르 엽전 꼬라미가 쏟아졌습니다. 총각은 순식간에 엽전 속에 파묻혀버렸지요. 엽전을 오랫동안 쓰지 않고 두면 귀신이 된다더니 그것이 사실이었구나. 총각은 얼른 집으로 가서 자루를 여러 개 가져왔습니다. 자루마다 엽전 꼬라미를 가득 담았지요. 그래도 자루가 모자라 집에 또 다녀와야 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행운을 잡은 총각은 그 고울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답니다. 엽전 귀신이 나온 주막이 있는 고개는 이때부터 엽전 고개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고려의 마지막 임금 공양왕은 나라를 잃은 뒤 개성을 떠나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과 왕비 곁에는 남아있는 신하가 없었어요. 두 사람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는 것은 삽살개의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삽살개의 이름은 전박이였어요. 전박이는 강아지 때부터 공양왕이 정성을 다해 키웠는데 아주 영리하고 용감한 개였습니다. 왕과 왕비는 전박이와 함께 임진강을 건너 경기도 고향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일행이 고봉산 밑에 있는 어느 마을을 지날 때였어요. 갑자기 왕비가 비명을 지르며 왕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왜 그러시오 중전 저... 저기... 왕비가 부들부들 떨며 어느 지점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왕이 돌아보니 구렁이 한 마리가 담장을 넘어 길가로 나오고 있었어요. 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통 구렁이보다 갑절이나 큰 구렁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전박이가 구렁이에게 덤벼들었어요. 전박이는 날카로운 이로 구렁이를 물어 죽였습니다. 왕과 왕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런데 위험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왕비가 또다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벌레에 물렸어요. 왕비의 발 밑에는 독벌레가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은 새파랗게 질렸어요. 독이 온몸에 퍼지면 생명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안절보절 못하고 서있자 전박이가 왕비에게 다가갔습니다. 전박이는 독벌레에 물린 자리를 혀로 핥았습니다. 그래서 독을 빼냈지요. 왕비는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일행은 병사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왕과 왕비를 붙잡기 위해 개성에서부터 뒤쫓아오고 있었어요. 어느 고개에 이르렀을 때 날이 저물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바위 틈에 앉았습니다. 전하 춥습니다. 배도 고프고요. 왕비는 추워서 입술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중전 고생스러워도 오늘 밤만 참아 봅시다. 날이 밝으면 마을에 내려가 먹을 것을 구해보겠소. 왕은 왕비에게 자기 옷을 벗어주며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전박이는 바위 건너편에 엎드려 있다가 왕과 왕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박이는 밤이 이슥해지자 세그머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한전 불빛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박이가 찾아간 곳은 절이었어요. 전박이는 법당을 지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을 뒤져 밥과 반찬을 찾아내 바구니에 담았지요. 그리고 그 바구니를 입에 물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전박이는 마당에 바구니를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옷들이 빨래줄에 널려 있었어요. 전박이는 옷들을 걷어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손살같이 내다라 주인에게 돌아왔지요. 왕과 왕비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추격 병들에게 붙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전박이는 주인 앞에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왕은 바구니 안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밥과 옷을 구해왔니 우리에게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너 하나뿐이구나. 왕과 왕비는 전박이가 가져온 음식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친 뒤 옷을 껴입고 잠이 들었어요. 그러나 전박이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요. 다음 날이 밝자 일행은 고개를 떠나 원당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하늘 한복판에 떠올랐을 때였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뒤쪽을 살펴본 왕은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자신들이 지나온 고봉산 밑에 추격병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왕은 앞쪽도 살펴보았어요. 사리제 저편에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왕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제는 앞뒤로 길이 막혀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일행은 다락골 골짜기에 몸을 숨겼습니다. 추격병들은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이들이 다락골까지 와서 골짜기를 뒤진다면 꼼짝없이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군사 다섯 명이 다락골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전박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전박이 눈은 분노로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전박이는 골짜기에서 뛰어나와 군사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군사들은 전박이에게 찬 칼을 휘둘렀습니다. 전박이도 지지 않고 군사들을 물어 뜯었습니다. 군사들의 비명소리가 골짜기에 메아리 쳤어요. 전박이와 군사들의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왕과 왕비는 골짜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푸른 연못이 펼쳐져 있었어요. 왕은 연못을 바라보며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려 우리 저 세상으로 떠납시다. 왕은 신발을 벗고 연못에 몸을 던졌습니다. 왕비도 뒤따라 연못에 몸을 던졌지요. 전박이는 군사 다섯명을 쓰러뜨리고 골짜기로 들어섰습니다. 왕과 왕비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주인을 찾아 골짜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전박이는 연못가에서 왕과 왕비의 신발을 발견했어요. 아 주인님이 돌아가셨구나 전박이는 이것을 깨닫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전박이의 울음소리는 골짜기를 크게 뒤흔들었습니다. 잠시 뒤 전박이는 연못 속으로 뛰어들어 왕과 왕비의 시신을 건져냈어요. 그리고는 주인을 따라 숨을 거두었습니다. 뒤쫓아온 군사들은 연못가에서 주인의 시신을 건져내고 죽어있는 삽살개를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못가에 왕과 왕비의 무덤을 만든 뒤 그 옆에 삽살개를 묻어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이곳을 왕능 고리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왕능 앞에 삽살개의 석상을 세웠는데 지금도 그 석상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한편 임금이 주무신 곳은 대궐이나 마찬가지라 하여 공양왕이 하룻밤을 보낸 고개는 대궐 고개라는 이름을 얻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게으른 총각과 양반 옛날에 아주아주 게으른 총각이 하나 있었대요. 나무도 안 해오고 꼴도 안 베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볏짚을 한 뭉치 물에 죽여와서는 그걸로 밤새 새끼를 꼬라고 했지요. 그런데 게으름뱅이 총각은 겨우 새끼 서발을 꼬고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화가 난 아버지가 아들한테 새끼 서발을 던져주면서 이놈 이걸 가지고 당장 나가거라. 하고는 쫓아버렸답니다. 쫓겨난 아들은 새끼 서발을 달랑 둘러매고 정차없이 길을 떠났지요. 가다가 보니 저쪽에서 누가 깨진 물동이를 하나 들고 오는 겁니다. 이보시오. 그 깨진 물동이 가지고 어디 가시오. 게으름뱅이 총각이 물었지요. 못쓰게 되어 버리러 간다오. 그럼 이 새끼 서발 줄 테니 바꿉시다. 게으름뱅이 총각이 그러니까 그러시오. 그러면서 얼씨고 좋다고 바꿔 갔지요. 게으름뱅이 총각은 깨진 물동이를 둘러매고 설렁설렁 가다가 어느 마을 우물가를 찾아 깨진 물동이를 감쪽같이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이쪽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떤 예쁜 아가씨가 물을 기르러 오는 겁니다. 아가씨가 우물가에 와서 머리에 익어온 물동이를 내려놓으려니 거기엔 빈 동이 하나가 놓여 있거든요. 누가 여기다 물동이를 놓아뒀을까 아가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아무것도 모르고 깨진 물동이를 한쪽에 치워두려고 약간 밀었더니 그만 와장창 깨져버리는 겁니다. 아가씨가 놀라 어쩔 줄 모르는데 숨어서 보고 있던 게으름뱅이 총각이 큰 소리를 치며 나타났습니다. 여보시오 왜 남의 물동이를 깨뜨렸소? 댁내가 물동이 임자인가요? 그렇소 금방 사가지고 온 새 물동인데 깨버렸으니 어쩌겠소? 게으름뱅이 총각이 눈을 딱 부릅뜨면서 다그치는 겁니다.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할 수 없으니 이 물동이를 대신 주겠습니다. 아가씨가 가지고 왔던 자기 물동이를 주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럼 할 수 없으니 이거라도 받아가겠소. 게으름뱅이 총각은 아가씨 물동이를 냉큼 받아들고는 시채미를 뚝 떼고는 걸어갔어요. 물동이를 메고 길로 걸어가는데 저쪽의 누군가가 지게에다 죽은 개를 얹어 쥐고 오는 겁니다. 등에 쥐고 가는 게 뭔가요? 게으름뱅이 총각이 물었지요. 오늘 아침에 개가 갑자기 죽어 묻어주려고 가는 길이요. 지게를 쥐고 오던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죽은 개 이 물동이하고 바꾸면 어떻겠소? 게으름뱅이 총각이 물었지요. 그래 줬소 바꿉시다. 죽은 개 임자는 얼씨고 좋다고 물동이를 받고 죽은 개를 내줬습니다. 게으름뱅이 총각은 죽은 개를 얹어 짊어지고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어느 주막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죽은 개를 부엌 앞 수채 구멍 앞에다 조심조심 기대어 세워놓았지요. 그래 놓고 이 집에 하룻밤 묵어 갑시다. 하는 겁니다. 어서 오시오. 방은 많으니 들어와 쉬시오. 주막집 주인이 친절하게 게으름뱅이 총각을 맞아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부엌에 있던 주인 아주머니가 구정물 한 자배기를 들고 나와 수채 구멍 쪽으로 쫙 하고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수채 옆에 세워뒀던 개가 찍소리 한마디 없이 옆으로 픽 쓰러지는 거예요. 저 개가 어찌 된 거요? 게으름뱅이 총각이 달려가 보니 구정물을 흠뻑 뒤집어쓴 개가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쩐담? 개가 죽었어. 오늘 장에서 사가지고 온 개가 죽었어. 게으름뱅이 총각은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었지요. 주막집 주인 내외는 열 번도 넘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먹이던 개를 내주었습니다. 죽은 개를 살릴 수 없으니 어쩌겠소. 대신 우리 개를 줄 테니까 데리고 가시오. 게으름뱅이 총각은 못 이기는 척하며 주막집 개를 얻어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는데 이번에는 두 사람이 죽은 말을 낑낑대며 떠매고 오지 않겠어요? 여보시오. 그 죽은 말을 어디로 가져가시오. 게으름뱅이가 모르니까 들판에다 묻으러 가오.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살아있는 개를 줄 테니 죽은 말하고 바꿉시다. 게으름뱅이 총각이 그러자 죽은 말을 낑낑 떠매고 오던 사람들은 좋다고 했지요. 그래서 게으름뱅이 총각은 죽은 말을 넣어 낑낑 둘러매고 가다가 날이 저물어 또 어느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는 주인 몰래 빈 마구 까네 죽은 말을 들여놓고는 조심조심 꼿꼿이 세워뒀지요. 여보시오 주인 나으리 오늘 하룻밤 묵어 갑시다. 그러자 안에서 주인이 나왔습니다. 좋소 저쪽에 빈방이 있으니 묵어 가시오. 그런데 타고 온 말을 마구 깐에 들여놓았으니 맛있는 여물이 있거든 좀 주시오. 게으름뱅이 총각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삼돌아 저기 마구 깐에 여물을 좀 갖다 줘라 했습니다. 그러니 심부름하는 머슴에 삼돌이가 말 여물을 한 소쿠리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멍청한 말이 꼿꼿이 서서 여물을 먹지 않는 겁니다. 이놈아 빨리 먹어라. 삼돌이가 소쿠리로 말 주둥이를 슬쩍 건드리자 서있던 말이 그만 털썩 넘어지는 겁니다. 삼돌이는 놀라 말을 일으켜 세우려 하는데 벌써 뻣뻣하게 죽어있는 거예요. 큰 울렀소. 말이 죽었소. 삼돌이가 소리치자 게으름뱅이 총각이 한걸음에 달려와 보고는 이 노릇을 어찌할고 먼 길을 걸어오느라 고단한 말을 어떻게 했기에 잡아뜨려 죽겠소. 어서 살려내시오. 게으름뱅이 총각은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삼돌이라는 머슴에는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주인 영감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요. 죽어버린 말 어쩌겠소. 제발 우리 말 한 피를 줄 테니 화를 푸시오. 말 한 마리 물어준다면 괜찮소. 죽은 말이 아깝지만 어쩔 수 없으니 대신 받아가겠소. 게으름뱅이 총각은 능청스레 시치미를 떼고 살아있는 말을 얻어 다시 길을 떠났지요. 가다가 이번에는 누가 엉엉 울면서 죽은 사람 하나를 떠매고 오는 겁니다. 여보시오 어딜 가시오 우리 딸이 어젯밤에 갑자기 죽어 산에 못 들어가오 늙은 노인이 훌쩍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안됐군요.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제가 대신 죽은 처자를 장사진해주면 어떨까요? 대신 이 말을 드리겠소. 게으름뱅이는 아주 공손히 말했지요. 이거 죄송해서 어쩌지요. 참말 고마우신 분이군요. 노인은 죽은 처자를 게으름뱅이 총각한테 주고는 말을 가지고 갔습니다. 게으름뱅이 총각이 죽은 처자를 등에 업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맨 처음 물동이를 바꿨던 그 우물로 찾아갔대요. 거기 가서 업고간 죽은 처자를 우물가에 바짝 기대어 세워놓고는 우물 안에 두레박을 늘어뜨리고 한쪽 손에 두레박끈을 꼭 쥐어놓았지요. 모퉁이에 숨어서 한참을 기다리니까 이전에 왔던 그 예쁜 아가씨가 오는 겁니다. 아가씨는 물동이를 우물가에 놓고 서있는 죽은 처자를 보더니 여보세요 물을 기르려면 얼른 푸세요. 그러는 겁니다. 죽은 처자가 꼼짝 않고 서있으니까 물을 기따가 잠이 들었나봐 여보세요 하면서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서있던 죽은 처자가 기우뚱 하더니 금한 우물 안으로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아가씨가 놀라 소리치는데 숨어있던 게으름뱅이 총각이 뛰쳐나오면서 이 아가씨가 남의 색시를 우물에 빠뜨렸소 큰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우물에 빠진 처자를 건져놓으니 벌써 죽어있었지요. 게으름뱅이 총각이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네 부모는 꼬로앉아 빌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고는 이복의 총각 죽은 사람 어쩌겠소 제발 용서해 주시고 대신 우리 딸을 줄 테니 색시 사무시게나 그러는 겁니다. 이번에도 게으름뱅이 총각은 시치미를 뚝 떼고 못 이긴 척 할 수 없으니 이 아가씨를 데리고 가겠소 하고는 아가씨 손을 꼭 붙잡고 갔습니다. 둘이서 길을 걸어 가다보니 이번에는 말탄 양반 하나가 오고 있었어요. 한 마리 말에는 양반이 올라타고 한 마리 말에는 돈자루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오던 양반이 말을 멈추어 세우고 아가씨를 뚫어져라 보는 겁니다. 아가씨가 그만큼 예뻤기 때문입니다. 총각 나하고 수수께끼 내기 하지 않겠나? 양반이 말했습니다. 무슨 내기요? 수수께끼 내기를 해서 내가 이기면 그 아가씨를 나한테 주고 내가 지면 이 말 두피라고 씻고 있는 돈하고 다 주겠네. 그러는 겁니다. 좋소 양반께서 수수께끼 하나 내시오. 게으름뱅이 총각이 그러니까 양반이 수수께끼를 하나 냈습니다. 젊어서는 파란 주머니에 은돈이 가득 들었고 늙어서는 빨간 주머니에 금돈이 가득 든 게 무엇인가? 양반은 게으름뱅이 총각이 절대로 모를 줄 알고 으스대며 물었습니다. 총각은 잔뜩 찌푸리면서 골똘이 생각하는 척 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고추요. 말탄 양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그럼 자네도 수수께끼를 얼른 내게 내가 금방 마칠 테니까 하는 겁니다. 게으름뱅이 총각은 얼른 수수께끼 하나를 냈습니다. 새끼 서발 깨진 물동이 안 깨진 물동이 죽은 개 산 개 죽은 처자 산 처자 이게 뭐요? 그러자 양반은 낯이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 쩔쩔 매는 겁니다. 100살 동안 못 맞추면 내가 이기는 거요? 그러면서 게으름뱅이 총각이 하나, 둘, 셋 하고 샘을 세웠어요. 97, 98, 99, 100. 그때까지 대답을 못해 그만 양반이 내기에 졌습니다. 그래서 게으름뱅이 총각은 말 두 마리 하고 돈하고 몽땅 받아가지고 아가씨에게 말했지요. 자, 이제 집으로 갑시다. 그러고는 말 하나에 아가씨를 태우고 또 하나에는 돈을 잔뜩 싣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니까 온 식구가 나와서 좋아했답니다. 그렇게 게으름뱅이 총각은 부자가 되어 예쁜 아가씨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정수동 이야기 옛날에 정수동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 장난꾸러기인데다가 여기저기 일을 많이 저질러 놓아서 전하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정수동이 한 번은 서울에 가는데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뒤가 마려워서 뒷간을 찾았습니다. 마침 길가에 뒷간 딸린 집이 있기에 썩 들어갔지요. 들어가서 주인을 찾으니까 한 안악이 나오는 겁니다. 릿이요. 지나가는 길손인데 염치 없지만 볼일이 급하여 그러니 뒷간을 좀 쓰게 해주시오. 옛날에는 다 인심들이 좋아서 지나가는 길손이 집에 들어와 부탁을 하면 안 들어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자고 가자면 재워주고 먹고 가자면 밥을 주고 쉬어가자면 자리를 내줬지요. 웬만큼 인심 사나운 사람이 아니고는 그런 것 가지고 토를 달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집 안악 인심이 어지간히 야박했나 봐요. 정 쓰고 싶으면 돈을 내고 빌리시오. 이러더래요. 뒷간 좀 쓰겠다는데 돈을 내라는 겁니다. 정수동이 이런 일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태연하게 받아 넘겼습니다. 남의 뒷간을 빌리면 마땅히 돈을 내야지요. 그래 한 번 쓰는데 얼마요? 한 푼만 내시요. 그렇게 적게 내서야 염치 없는 것이지. 예쏘 한 양이요. 한 푼 달라는 것을 부득부득 한 양이나 주고 뒷간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뒷간에 들어가서 볼일을 봤지요. 그런데 볼일 볼 시간이 훨씬 지나도 정수동이 뒷간에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냥 미적거리고 있는 거지요. 주인 한 악은 아무리 기다려도 정수동이 안 나오니까 뒷간에 대고 재촉을 했습니다. 손님 아직 일을 다 못 보셨소? 일은 다 본 지 오래요. 그럼 어서 나오지 않고 왜 그러고 있소? 내 돈 주고 빌린 뒷간 내가 쓰는데 나가건 안 나가건 무슨 상관이요? 그제야 안 악의 낯빛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한 푼 달랄 때 한 양 내놓은 게 이럴 속셈이었는지 누가 알았을까요? 그래도 오래 있으면 제풀에 나오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한나절이 지나 해가 설핏 기울 때까지 나올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안 악이 애가 타서 뒷간에 대고 빌었어요. 손님 우리 식구도 일을 봐야 하니 이제 그만 나오시오. 이건 내 돈 주고 빌린 내 것인데 댁이 왜 나오라마라 하시오. 여기 한 양 되돌려 드릴 테니 제발 나오시오. 이렇게 좋은 곳을 기껏 한 양 받고 나가겠소. 돈을 더 달라는 소리입니다. 안 악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걸려도 아주 된 통으로 걸린 것 같았어요. 이런 지독한 녀석인 줄 진작에 알았다면 빌려주지도 말 것을. 그렇지만 이제 와서 뉘우친들 무슨 소용인가요? 알았어. 둔양 드릴리다. 이게 둔양어치만 될 것 같소. 그러지 마시고 성냥 드릴 테니 제발 사정 좀 봐주시오. 그제야 정수동이 못 이기는 채 하고 슬금슬금 뒷간에서 나오더래요. 한 양 주고 빌린 뒷간을 성냥 받고 되돌려준 셈이지요. 그래 놓고 휘적휘적 제 갈 길을 갔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정수동이 단골 주막에 들렀어요. 배는 출출한데 마침 주모가 두부를 한 통 잘 만들어놨더래요. 김이 모락모락 나고 구수한 냄새가 나는 게 절로 군침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주모 마침 돈이 없어서 그러니 그 두부 반모만 외상으로 좀 주시오. 본래 정수동이 가난해서 돈이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막에서 외상으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했던 모양입니다. 외상값을 갚지는 않고 자꾸 외상으로 뭘 달라니 주모가 그만 역정이 났나 봐요. 외상은 안 돼요. 드시려면 맛돈 내고 드시오. 이렇게 쌀쌀 맞게 태짜를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모는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 물을 길러 가버렸지요. 할 일 없이 정수동이 혼자 텐마루에 턱 걸터 앉아 있는데 마침 바람이 불면서 돼지우리에 달린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니까 우리 안에 있던 돼지들이 꿀꿀거리면서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두부가 눈에 띄니까 그걸 마구 먹어 치우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수동은 그걸 구경만 하고 있었지요. 돼지들이 두부 한 통을 다 먹어 치울 때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주모가 물을 길러 가지고 와서 그 모습을 봤지요. 우라통이 터지지 않을까요? 이 꼴을 보고서도 그래 가만히 있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정수동이 하는 말이 난 또 그 돼지들이 맛돈 내고 먹는 줄 알았지. 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밤송이 박힌 두꺼비 옛날 옛적 당나귀에 뿔나고 숱하게 귀 도칠 적에 헌 누더기 춤출 적에 물도 불도 없을 아주아주 옛날에 어느 산 속에 여우와 노루와 두꺼비가 살았습니다. 셋이서 동무로 지내면서 여기저기 놀러도 다녔는데 하루는 놀러 가다가 떡을 한 덩이 주었습니다. 떡을 한 덩이 주었으면 셋이서 똑같이 나눠 먹으면 될 텐데 모두들 욕심이 나서 저 혼자 떡을 다 차지하려고 소작을 보냈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내기를 하자. 내기는 무슨 내기? 술 못 먹기 내기를 하자. 누구든지 술을 제일 못 먹는 놈이 떡을 다 먹기로 하자. 그러자. 이렇게 의논을 하고 맨먼저 여우가 술 못 먹는 자랑을 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술집 근처에만 가도 술에 취하더라. 그놈의 술 냄새만 맡아도 취하더라. 그 말을 듣고 노루가 하는 말이 나는 밀밭 근처에만 가도 술에 취해 그놈의 밀 이상만 봐도 취하더라. 이러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여우보다 노루가 술을 더 못 먹겠거든요. 밀로 누룩을 만들고 누룩으로 술을 빚는 법인데 누룩 만드는 밀만 봐도 술에 취한다니. 술 못 먹기로 말하자면 그보다 더한 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만하면 내가 제일이겠지? 그럼 떡은 내가 먹을게. 하고 노루가 떡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두꺼비가 갑자기 흔들흔들하더니 픽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눈을 희번덕거리고 있으니까 여우와 노루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두껍아 왜 그래 흔들고 주물러서 한참 만에 깨워놓으니까 두꺼비가 한다는 말이 너희들 말을 듣고 내가 그만 취해서 정신을 잃었나 보다. 그놈의 거 술이라는 말만 들어도 취해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여우와 노루가 그만 기가 탁 질려서 아무 말이 안 나왔지요. 술이란 말만 들어도 취해서 정신을 잃는다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그런데 여우와 노루는 억울한지 다른 내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술 못 먹는 게 뭐 대수야? 우리 다른 내기를 하자. 무슨 내기? 키 크기 내기를 하자. 누구든지 키가 제일 큰 놈이 떡을 다 먹기로 하자. 그러자 이렇게 의논을 하고 맨 먼저 여우가 키 큰 자랑을 했습니다. 나는 이 산 꼭대기를 짚고 서서 저 산 너머를 다 본다? 그 말을 듣고 노루가 하는 말이 나는 일어서서 팔을 뻗치면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도 손에 닿는다? 이렇게 말하자. 여우보다 노루가 키가 더 크겠다 싶었습니다. 산이 웬만큼 높아도 구름 아래에 있는 법인데? 그 구름이 손에 닿는다니 굉장하니까요. 이만하면 내가 제일이겠지. 그럼 떡은 내가 먹을게. 하고 노루가 떡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두꺼비가 갑자기 드러누워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떼굴떼굴 구르면서 아이고 간지러워. 아이고 간지러워.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여우와 노루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두꺼 봐. 왜 그러니? 한참 만에 일으켜 세워놓으니까 두꺼비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까 하늘 구경하려고 잠깐 일어섰더니 그때 구름이 내 허리춤에 들어갔나 보다. 그놈의 구름 때문에 허리가 간지러워서 그런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여우와 노루가 그만 기가 탁 질려서 아무 말이 안 나왔지요. 구름이 허리춤에 들어갔으면 노루키가 아무리 커봐야 두꺼비 허리깨밖에 안 닿는단 말이거든요. 그러니 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여우와 노루는 이번에도 억울한지 또 다른 내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키 큰 게 무슨 대수야. 우리 다른 내기를 하자. 무슨 내기? 나이 많이 내기를 하자. 누구든지 나이가 제일 많은 놈이 떡을 다 먹기로 하는 거야. 그렇게 의논을 하고 맨 먼저 여우가 나이 많은 자랑을 했습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늘이 처음 생길 때 태어났지. 하늘에 달과 별을 박는 일을 내가 했으니까 말이야. 그 말을 듣고 노루가 하는 말이 네가 하늘에 달과 별을 박을 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지? 그 사다리 내가 만들었어. 이러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여우보다 노루가 훨씬 나이가 더 많겠거든요. 여우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하늘에 달과 별을 박았는데 그 사다리를 만든 것이 노루라고 하니 참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만하면 내가 제일이지? 그럼 떡을 내가 먹을게. 하고 노루가 떡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두꺼비가 갑자기 눈물을 줄줄 흘리며 울었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않고 서럽게 엉엉 울기만 하니까 두꺼봐 넌 또 왜 오니? 하며 여우와 노루가 물었습니다. 달래놓으니까 한참만에 울음을 그치고 두꺼비가 말했어요. 나한테 손자가 둘 있었는데 맛손자놈은 사다리만 들 나무를 심다가 구덩이에 빠져 죽고 둘째 손자놈은 그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 별과 달을 박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죽었어. 너희들 말을 들으니 그 손자놈들 생각이 나서 운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여우와 노루가 그만 기가 탁 질려서 아무 말이 안 나왔지요. 두꺼비 손자들이 사다리 만들 나무를 심고 하늘에 별과 달을 박았으면 노루와 여우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두꺼비 손자뻘밖에 안 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 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에이 너한테는 못 당하겠다. 떡은 너 혼자 다 먹어라. 그래서 두꺼비 혼자 떡을 다 먹었대요. 여우와 노루한테는 한 입도 안 주고 혼자 다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여우와 노루가 화가 나서 두꺼비를 밤송이밭에 메어다 꽂았대요. 그때 두꺼비 등에 밤송이가 박혔는데 아직도 두꺼비 등이 우들투들한 것은 그때 밤송이가 박혀서 그런 것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사돈과 가마솥 옛날에 어떤 양반이 딸을 시집 보내놓고 오랜만에 딸네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모처럼 사돈이 왔다고 대접이 아주 극진했어요. 맛있는 떡에 기름진 밥에 향기로운 술까지 잔뜩 내놓고 이것저것 자꾸만 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좋은 음식을 하나도 안 먹는 거예요. 속으로는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도록 먹고 싶었지만 양반 체면치레 하느라고 안 먹은 겁니다. 옛날 양반들은 체면치레로 음식 사양하는 걸 법도로 여겼습니다. 음식을 먹고 싶어도 참고 안 먹었지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그게 허물이 됐답니다. 참 희한한 법도도 다 있지요. 아무튼 이 양반이 음식을 사양하느라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냥 쫄쫄 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밤에 잠을 자려고 자리에 누우니 잠이 오지 않았지요. 배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진동을 하고 눈앞에는 낮에 본 음식이 아른거렸습니다. 이러니 어디 잠을 잘 수가 있나요? 에라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 렸다. 남이 안 볼 때 훔쳐서라도 먹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살금살금 부엌에 나갔습니다. 부엌에 나가서 여기저기 뒤져보니 음식이 제법 많았어요. 맛있는 떡에 기름진 밥에 향기로운 술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퍼지르고 앉아서 실컷 먹었어요. 아주 배가 뚱뚱해지도록 먹었답니다. 그렇게 먹고 나서 도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그때 하필 부엌 귀퉁이에서 잠자던 강아지가 깼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깼는지 강아지가 깨서 으르렁대다가 이 양반 바지깡아리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도둑인 줄 알고 그러는 겁니다. 한밤중에 부엌에서 시커먼 게 어른어른하니까 도둑인 줄 알았던 거지요. 강아지가 바지까랑이를 꽉 물고 놔주지 않으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도가도 못하고 서 있을 수밖에요. 그러고 있다가 집안 식구들한테 들키면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 양반 마음이 아주 급해졌습니다. 버둥거리다가 바지에서 몸만 쏙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빠져나오긴 나왔는데 아랫도리가 그냥 허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난리를 치는 통에 집안 사람들이 자다가 모두 깨게 되었어요. 한밤중에 으르르 멍멍 후닥닥 쿵쾅 야단법석을 떨었으니 당연하지요. 모두 깨서 불을 밝히고 보니 과연 병구가 나긴 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있는데 사돈이 없어진 거예요. 아이쿠 사돈 양반이 호랑이한테 몰려갔나 보다. 횃불을 켜들고 온 식구가 찾으러 나섰습니다. 횃불이 마당으로 나왔다가 부엌으로 쏟아져 들어오니 이제 꼼짝없이 들키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 이 양반이 급한 김에 부뚜막에 걸려있는 가마솥에 들어갔습니다. 아랫도리가 그냥 맨살이니까 우선 무엇이로든 가려야겠는데 부엌에 가릴 것이 있나요? 그러니 급한대로 가마솥에 들어가서 쪼그리고 앉은 겁니다. 식구들이 부엌에 들어와서 가마솥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모두가 기겁을 하며 아이쿠 사돈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솥잔을 툭툭 두드리면서 무쇠솥이 소문대로 튼튼하긴 튼튼하군 사람이 들어앉아도 끄떡없는 걸 보니 하더랍니다. 오늘의 동화 똥맛나는 된장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산골마을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딴 식구는 없고 그저 단둘이서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산에 가서 나무하고 할머니는 집에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며 살았지요. 하루는 할머니가 빨래를 하러 개울에 가고 할아버지는 뒷산 골짜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한참 나무를 하다 보니 똥이 마려운 거예요. 나무하러 먼데까지 왔는데 나무하다 말고 똥눌러 집으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똥마려운 걸 억지로 참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생각다 못해 산에다 그냥 똥을 누웠습니다. 한 덩어리 시원하게 누긴 뒀는데 누고보니까 찜찜했어요. 이걸 그냥 뒀다가 다른 사람이 밟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싶었지요. 그래서 또 이국니 저국니를 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옳지 이놈을 아예 개울물에 떠내려 보내야겠다. 나뭇잎에 똥을 싸서 개울에 갖다 버렸습니다. 산골짜기에도 개울이 흐를 게 아니겠어요? 거기에다 갖다 버리니까 이게 둥둥 떠내려가는 거지요. 아래로 아래로 둥둥 떠내려가서 마을 앞 개울까지 갔습니다. 할머니가 빨래하는 개울까지 떠내려간 것이지요. 할머니가 빨래를 하다 말고 가만히 보니까 저 위에서 나뭇잎에 싼 것이 동동 떠내려오는 거예요. 저게 뭐지? 하고 건져서 보니까 나뭇잎 속에 노란 덩어리가 하나 들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된장 같았습니다. 아휴 이게 웬 된장이냐. 집에 가져가서 국을 끓여 영감하고 같이 먹어야겠다. 할머니는 공짜로 된장이 생겨서 어찌나 좋은지 할아버지 오기 전에 얼른 된장국을 끓여 놓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가서 열일 제쳐놓고 된장국부터 끓였습니다. 부글부글 다 끓여 놓으니까 할아버지가 나무를 난 짐 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보 내가 방금 된장국을 맛나게 끓여놨으니 어서 밥을 먹읍시다. 좋아라 하며 된장국을 먹으려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 된장이 왜 이렇게 구려? 구려요? 어디 봅시다. 할머니도 한 숟갈 떠서 냄새를 맡아보니 이게 말도 못하게 구린 겁니다. 아이고 이게 왜 이래? 할멈 이 된장 어디서나 쏙 아까 빨래하다가 개울에서 건졌지요.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게 산에서 자기가 둔 똥인 겁니다. 아이고 할멈 그건 된장이 아니고 똥이요. 다행히 할아버지 할머니는 먹지는 않고 바로 된장찌개를 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부엌에서는 구린내가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정수동 이야기에서 주인공 정수동이라는 사람은 참 짓궂은 사람입니다. 뒷간을 돈을 받고 빌려준 주인에게 세냥이나 받고 나온 이야기 돼지가 두부 먹는 걸 두고 보며 주모를 골려준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주인공 정수동이 얄미운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옛날 이야기에는 교훈과 지혜를 주는 이야기도 많지만 정수동 이야기처럼 가볍게 웃어넘기며 들을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답니다. 오늘도 우스개로 전해 내려오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들과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